여러분,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 여행 갑시다. 여행 갑시다. 뭐 길게 가지는 말고 2, 3일 정도 여행 갑시다. 여행 경비는 각자 한 3일 정도 여행 갈 거니까 각자 형편 되는 대로 준비해 오세요. 미니몸 5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면 한 3일 정도 여행 갔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여행이 뭐예요? 그게 트립이에요. 그게 트립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계획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계획 안 세웠어요. 그냥 어디 갑시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대충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며칠 가자 그랬어요? 뭐 한 2, 3일 정도 갔다 오자 그랬죠. 거창한 계획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2, 3일 정도 갔다 올 거리라면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녁에 혼자 오면 될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큰 비용 얘기했어요. 물론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심각하게 인생에 지장을 줄 만큼 큰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계획을 세워서 많지 않은 적절한 경비로 심리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는 여행을 우리가 트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트래블, 얘도 여행이잖아요. 트래블은 얘는 뭐냐면 트립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요. 트립보다는 계획을 더 세워야 돼요. 트립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트립이 3, 4일, 한 3일 정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트래블 그러면 얼마 정도요? 아무리 못해도 5일 이상일 것 같아요. 7일은 기본이고 5일 이상, 7일, 8일, 9일, 10일, 12일, 20일, 30일. 한 달도 될 수 있고 두 달도 될 수가 있어요. 트래블은 일단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비행기 표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니까 트립은 예약 안 해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트래블은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언제 어디를 가고, 언제 어디를 가고, 언제 어디를 가고, 언제 어디를 가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계획 세운 게 맞도록 어느 정도 경비를 쓸지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충분한 경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트래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 길죠. 여행 기간 길죠. 계획 더 많이 세워줘. 여행 가 있는 기간도 길죠. 그게 트래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journey로 넘어갈게요. journey. 아마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trip, travel일 거고 안 쓰기 시작하는 단어. 단어는 알지만 여태 못 썼던 단어라고 하면 이 journey와 expedition이 있을 거예요. expedition은 쓴 기억이 거의 없고 이건 막막하고 외우기 매운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고. journey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한국말로 journey, journey 그러거든요. journey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도 여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그럼 journey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journey예요. 시작한 나, 이 journey라는 여행을 시작한 나, 너, 대상, 물체는요. 그 물체, 나, 너, 여러분 그 대상이 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끝을 보기 전까지는 안 끝나는 여행을 journey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런 예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시나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의 여행, 인생의 여정이라는 그런 문구가 많이 나와요. 그때 이 네 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여행은 끝날 시점이 언제예요? 인생의 여행은요.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인생의 여정이 끝나요? 15일 있으면 인생의 여정이 끝나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journey는 끝나는 게 없어요. 그 대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여행을 journey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journey of 우리의 삶이요? our life.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때 이 journe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상당히 철학적인 기표가 있는 그 냄새가 많이 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expedition요. 이 expedition은 어떻게 유도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나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같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이나 우리는 지금 당장 expedition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expedition 여행 맞아요. 그러나 이 expedition은 어떠한 뉘앙스를 그 사이에 다른 게 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지고 있냐면요. 얘는 탐험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여행인데 얘는 지금 여행이라는 이미지에다가 살짝 뭘 가지고 있어요? 탐험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여행이길래 탐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expedition은요. 연구, 공부, 궁금해서 학술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을 expedi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존에 뱀이 어떤 종류의 뱀이 사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아마존 정글로 한번 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아나콘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떠나요? expedition 떠나요. 왜 그럴까요? 공부가 목적이죠. 아마존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존에 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좀 공부 좀 하러요. 아나콘다 공부 좀 하러 조세협으로 들어가죠. expedition이에요. 여러분, 바닷속 3,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타고 저 바닷속 심의 깊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 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건 뭐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공부가 목적이죠, 그렇죠? 저 3,000m 속에 뭐 있냐 이게 궁금하죠, 그렇죠? expedition이에요. 북극에 무슨 큰 빙하가 무너져서 그 안에 큰 동굴이 하나 생겼어요. 그 동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좀 불안해지기지.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려니까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도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저 동굴 안에 뭐가 있는지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북극에 여행 준비를 차려서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탐험가들, 학자들, 과학자들이 떠나는 그런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을 뭐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expedi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탐험가들 사이에 껴가지고 나는 놀러 가는데요. 나는 가서 삼겹살을 껴 먹을게요. 그럼 나한테는 expedition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적에 expedition은 연구, 탐험, 학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서 떠나는 걸 expedition, journey, 인생의 여정. 끝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여정은 쭉 계속 진행이 되죠. travel, trip에 비해서는 시간과 돈과 정성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trip, 누구나 간단하게 쉽게 떠나시는 걸 trip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정리해 놓고요. 항상 뭔가 뉘앙스를 전달하고 단어를 얘기하고 놓고 나면 또 이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면 그 느낌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저는 지금 trip, travel, journey, expedition을 이렇게 설명했지만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아니요, 사람 따라 달라져요. 우리한테는 trip이 다른 사람한테는 travel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travel이 우리한테는 trip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누구 있어요? 더 많은 사람. 현재까지. 빌게이츠? 뭐 옛날만큼 잘 사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보좌잖아요. 그죠? 그 사람 빌게이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몇 시니? 지금 8시래. 그래? 여기서 파리까지 비행기 타고 얼마나 걸리지? 그럼 자가용 비행기 타고 만 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자가용 비행기 타고 파리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오자. 그랬어요. 그러면 빌게이츠가 지금 자기 자가용 타고 파리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오는 건 그거 trip이에요? trip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trip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나한테는 파리 가서 점심 먹고 오늘 저녁에 와요? 못 와요? 오는 사람 우리 아버지 자가용 비행기 인데요? 그런 사람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하나 지금 파리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와요? 못 와요? 못 와죠. 우리가 지금 파리 가려면 그거 trip or travel이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 파리 가려면 그건 travel이에요. 이렇게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변화의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건 예외라고 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trip, travel, journey, expedition 다 여행에 해당하는 단어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뉘앙스를 몰라서 못 썼죠.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